석채 님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,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군요. 네 오늘 뭐 소정의 1급 준비를 했습니다. 1급이요? 네 넥슨 캐시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넥슨 캐시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제 1급이 넥슨 캐시예요? 네 캐시로 받아도 괜찮습니다. 너무 좋다. 아이고 즐거워라. 넥슨 캐시로 준비했고 이거는 좋아하실만한 상품들. 제 1급이네요 이게. 네 준비했고요. 네. 우와 감사합니다. 우와! 되게 귀한 거거든요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모두 인사해주시고.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 부족한 PPT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럼 막내 먼저 퇴근합니다. 생대로 하실게요. 네 조심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수고했어요.